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중에 항상 제 얼굴이 나오다가 우리 송길령 부사장님이 대표님이라고 해야겠죠. 저도 연식이 있는 분인데 저분 사진이 대기 화면으로 뜨길래 제가 슬쩍 얼굴을 밀어봤습니다. 우리 피디님이 얄짤없이 딱 끊어버리시네요. 웃고 즐기는 사이에 장보부장님이 컴퓨터 세팅 마무리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본부장님 오늘은 또 훈훈한 모습이 있었네요. 시작하시기 전에. 저는 바깥에 대기실에 본부장님 오시자마자 웬 여성분 한 분과 남성분 한 분이 본부장님에게 다가가길래 본부장님 또 일수 끊으셨나 보다 했는데 세상에 3년 동안 팬이셨다고 기다리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팬이 한 10명 됩니다. 그중에 두 분이 오셔가지고 앞으로 한 일주일만 오면 올 사람이 없어. 그런데 요새 매일 밤에 식사하시고 약간 들리시는 것 같아요. 시간 나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한 매일 오시거든요. 네. 너무 고맙죠. 일단 뭐 제가 하는 것도 없는데 너무 좋아하셔서 오늘 또 제가 아침에 또 큰 사고를 쳐서 뭐였죠. 오늘 못 봤는데. 지각을 했습니다. 지각을 했죠.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갑자기 도로 포장을 더 열심히 하신다고 그래갖고 늦게 왔는데 앞으로 좀 늦는 일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여러분 시장을 얘기하기 전에 시장이 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우리 시장에 있는 악재가 그럼 없어진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서플라인 체인의 문제도 여전히 있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여전히 있고 인건비 올라가고 있고 노동력 부족 문제가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규제 약간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고 심지어 10년별 국채의 수는 역시 1.63%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과거로 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올라가는 이유는 역시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사실 실적은 미국 기업의 실적들은 모든 악재라 다 빨아들고 남을 정도의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들은 실적이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만약에 향후에 나오는 실적 특히 오늘 잠깐 나가는 테슬라라든지 다음 주에 나오는 빅테크 실적 좋다고 그러면 뭐니 뭐니에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갈 거기 때문에 좀 기대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오늘 준비한 주제를 보시고 자료를 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다시 시작하는 넷프리스 새로운 마음을 출발해보자는 의미에서 가져왔고요. 본물처럼 터지고 있는 핑크빛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주식 시장이 혹시 탐욕의 시기에 들어온 거 아닌가 사실 엊그저께만 해도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넷플릭스 쪽을 조금 이따 보고요. 이거부터 먼저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 대비 0.6% 밑에 있습니다. s&p500이 0.7억 퍼센트 밑에 있고요.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 100 1.9% 밑에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사상 최고치 왔다고 해도 강한이 아닐까 올라온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한 3주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만약에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10월 셋째 주 넷째 주에 시장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에 경신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했었는데 거의 예상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철저하게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있다 보니까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좋아 보입니다. 나쁜 게 없으니까 좋아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실적 시즌은 다음 주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지정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봤던 넷플릭스의 실적을 다시 한번 보실 건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넷플릭스의 예상 EPS는 2.56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19가 나왔으면 더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죠. 물론 매출은 부합하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EPS가 잘 나오면서 일단 시장이 굉장히 올라갈 만한 그런 분위기가 자아졌는데 중요한 게 또 오징어게임에 대한 시청률도 보시게 되면 1억 4200만 명이 본 거예요. 진짜 많이 봤네요. 첫 4주 동안만. 그러면 넷플릭스 전체 유료 구독자가 2억 1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2억 1천만 명 1억 4200만 명이면 거의 3분의 2가 본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3분의 1이 안 본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놀라운 소식을 접했는데 그 3분의 1 안 보신 분 중에 우리 이진호 프로님이 거기 속해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못 보시는 거죠. 그렇지만 많이 보신 어떤 그런 드라마가 아닌가 싶고요. 이러한 연향 때문에 일단은 실적이 잘 나왔는데 물론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은 물론 EPS 매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가입 때 순종의 모습인데 쉽게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시는 그런 분들이 부분들이 일단 가입자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증가했던 게 작년이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 19년 1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은 올해 1분기에 150만 명을 찍고 2분기에 이번에 150만 명이 그만큼 지금은 솔직히 얘기하면 신규 구독자 가입하는데 적어도 북미 쪽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글로벌 가입자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고 실제 이번에도 440만 명 중에서 거의 다수가 해외 글로벌 가입자 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거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 구독자가 2억 1,400만 명을 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8달러 8.99달러 13.99달러 곱하면 매출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저 2억 명이면 요즘도 넷플릭스 아이디 쉐어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저게 한 4억 명 5억 명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조금 쉐어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도 쉐어하시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걸 감안한다고 4억 명이 넘어가는 수치가 나오는 거니까 정말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일단 그래서 이것까지는 좋은데 다만 이런 부분을 보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면 성장률이 둔해되는 거 아니냐 가입자가 빠지고 있는데 가입자의 모습이 충중하는 모습이 줄고 있다 보니까 이거 성장이 닿은 거 아니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표를 보시면서 50억 인구 중에서 4억 명이라고 하면 거의 10명 중에 1명인데 아직 9명 남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는데 월가에서 분위기 이런 것 같아요. 북미 쪽은 다 봤잖아. 그럼 어차피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멘트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약간 우려가 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 번 9월 때는 한 번 넷프를 쓰는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가져간다 말씀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딱 보시는 표가 뭐냐면 요금이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베이직도 요금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스탠다드는 보신 것처럼 지금까지 5번의 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최초에 7.99 그다음 8.99 9.99 10.99 12.99 지금은 13.99 지금 13.99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프리미엄도 역시 4번 올렸는데 11.99 13.99 15.99 이번에 거의 18달까지 올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걸 보시면서 혹시 이걸 보시면서 내가 조금 올라갈 때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끊는 분이 계실까 없었어요. 거의 없었거든요. 솔직히 올라가는지도 몰랐죠. 몰랐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넷플릭스의 특장점이 뭐냐면 워낙 드나마 자체에 빠져있다 보니까 조금 금액을 올려도 아무도 모릅니다. 임지 못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이제 부담이 큰 분도 있겠지만 이 금액이 때로 보게 되면 보통 1달러 올리고 2달러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표가 안 나게 올렸기 때문에 보통 요금 인상을 정말 자유롭게 하는 기업의 넷플릭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거나 EPS 감소할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도이치뱅크가 오늘 사실은 좀 안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리포트를 냈는데 이 넷플릭스에 대해서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하겠다 발표했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목표 주가는 590을 제시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90이 이번에 제시한 게 아니고 이미 7월에 제시한 걸 다시 한번 재확인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로 삼았는데 첫 번째 매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북미 쪽으로 거의 다 가입했고 지금 현재 글로벌 가입자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많이 가입할까? 라는 의무식을 보여준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4분기 가입자 전망이 850만 명인데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 사실 데프리스가 그 전에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주가에 녹아오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850만 명에 대한 주가의 상승은 없을 것이라 발표하면서 오늘은 좀 투지관을 내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현재 주가를 보여드린 거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다른 이유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히려 이 마이너스가 빠르게 플러스 전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불고 있는 서플라인 체인의 문제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의 문제에 있어서 넷플러스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선박이 안 온다거나 물건이 빨리 수입이 안 된다거나 또 트럭 운영기사가 뭘 못 나눈다거나 급여를 올려줘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좀 자유롭지 않습니까? 거기다 아까 금액 올리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지를 못합니다. 그냥 금액 올리는 것도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솔직한 얘기로 북미 쪽에서 보는 어떤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인식보다는 이 아시아권 해외 글로벌 쪽에서 보게 되면 대충 뭔가 문화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징어 게임에 대한 부분이 감이가 된다고 그러면 850만 명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가입자가 증가하지 않을까 지금 국내 유튜브 구독자 그러니까 넷플러스 구독자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국내요? 국내 한국내 찍어보겠습니다. 추정입니다. 800만 명? 800만 명이요? 너무 많나요? 너무 많죠. 지금 300만 명 후반대를 추정합니다. 추정하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는 저는 국내에 있는 가입자만 해도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하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건데 그러니 800만 명이 맞을 겁니다. 다 아이디션 하거든요. 그러네요. 제가 거기까지 몰랐습니다. 충분히 한국 그다음에 아시아권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이런 약간의 오징어 게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글로벌 가입자가 증가한다고 그러면 850만 명이 넘어서서 제가 예측하기는 천만 명까지 증가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최근에 어떤 이슈가 해서 자유롭다는 부분 그다음에 충분히 사부인 가입자의 전망이 더 올라갈 거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마이너스가 장애 출발하면서 약간 플러스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만을 못 믿으신 분들은 약간 긴장하는 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제가 일단 한 번 넷플릭스에 조금 있다가 넷플릭스에 대한 오늘 의견이 나온 게 되게 많은데 의견이 되게 분분합니다. 잘 된다 안 된다 의견이 많으니까 제가 한 번 직접 사이트를 보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이번에 갑자기 포드에 대해서 크레이수이스가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15에서 20달러까지 올리면서 약 30%의 업사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포드가 이렇게 좋았던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혹시 포드하면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포드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쟤네는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어떤 거요 어떤 거요 아니 이제 자동차 시장이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큰 큰 기술을 걸지 않더라고요. 그냥 전기차 새로운 모델만 내고 하지 진짜 테슬라든 아니면 우리 한국의 현대차든 뭔가 큰 기술을 좀 걸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큰 기술을 내세운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전기차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 리포트의 내용도 전기차 제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실제 이제 올해는 정말 포드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올해 그렇게 중요한 하나가 되면서 올해 주가 상승이 무려 75%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뭐 지금 혁신이 없다 그다음에 새로운 게 없다 말씀하시겠지만 전기 피어업 트럭에 대한 예약 건수가 15만 건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F150 라이트닝 아십니까? 바로 그 차를 지금 많이 예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오늘 나왔던 리포트에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혹시 포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최소한 20달러까지 팔지 마시고 쭉 가져가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고요. 현재 주가는 약 2%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드 주가를 보시는데요. 이게 포드 주가인데 10년 동안의 주가 흐름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고점이 얼마였냐 약 16달러 후반대였습니다. 딱 3번 찍고 내려간 모습인데 지금 다시 한 번 그 전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지금의 모습은 충분히 다시 한 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뚝고 올라간다고 그러면 정말 새로운 가격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부터는 축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상 최고치 고점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주식은 여러분들이 주가가 쌀 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특별한 포인트 넘어설 때 매수함은 상당히 확률이 높거든요. 보시면서 한 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포드차도 전기차 시류만 잘 타면 전 최고점 돌파하겠죠? 저는 부족한다고 봅니다. 지금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부족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미국 주식이 올라갈 때 말이죠. 항상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과거의 비슷한 예시가 뭐냐면 존슨앤드존슨이 아이들 용품을 만들었다가 갑자기 제약주로 바뀝니다. 주가 한 번 점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스모빌도 현재 화석연료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는 어떤 그런 기업으로 발도듬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으로 변모하려는 순간이 와있기 때문에 보통 변모할 주가 다시 한 번 레벨을 되는 그걸 본다고 그러면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다시 한 번 신고점을 경신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포드가 이 포드가 주가가 싸지 않습니까 이 저점이 4달러였어요. 4달러여서 증권사 이벤트에서 한 주 주기 이벤트를 제일 많이 했던 회사가 포드였습니다. 아니 한 주 주기 이벤트 싸니까 했는데 대박이다. 그런데 이분들이 받았으니까 안 빠신 거예요. 안 빠신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본 여러 가지 계좌를 봤는데 포드를 보유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더블 수익이 봤다. 4달러에서 8달러면 그냥 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한 주에 팔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대단히 수익 많이 본 게 포드니까 어쨌거나 여러 가지 증권사에 아주 좋은 일을 했던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최근에 여러 가지 의견이 너무 좋아지는 것 본무를 이루고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건데요 이제 그저께 그저께 구개나임의 스칸 마이더라는 분이 일단 목표지수를 s&p 목표지수입니다. 5천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좋아진다고 하는 거죠. 여기 나온 것처럼 당분간에 시장의 조정은 없을 것이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금리 이상은 제한적으로 시장 연액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좋은 얘기하면서 발표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제입니다. 어제 어제 블랙라기의 수석 투자 전략가가 리그 라이더가 또 똑같이 연말까지 오늘 시 8%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잘하면 10% 상승도 가능할 것 같다. 발표했습니다. 그다음에 풍부한 유동성 쭉 얘기하면서 올라간다고 발표했고요. 오늘자 탐유덕시 모프지수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4,700 4,800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보다 6% 올라간다고 봤는데요. 보시게 되면 최근에 나쁘게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어느 순간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장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이 늦은 거 아니야 무거워진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 드디어 드디어 저분들이 본부장님 방송 들은 거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당황하시기 그럴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저의 멘토 분이 넌 항상 겸손해야 된다. 주식이 앞에서 정말 너무 잘난 첨단한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려야 될 수가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최근에 이 분위기가 바뀐 거는 3분기에 대한 실적을 너무 낮게 본 게 아닌가 그런데 막상 뚜껑이 열릴 때부터 좋은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막상 열어보니까 금융제가 너무 좋은 시적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커져 있어갖고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통 많은 우리 그룹들이 시장을 좋게 볼 때가 좋게 볼 때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크게 조정이나 걱정거리 없이 가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다음 주에 나오는 빅5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에 나오고 있는 평균에 대한 S&P500 추세의 목표는 대략 한 4,800 후반을 보기 때문에 지금보다 6%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하다는 게 공통적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아쉬운 게 만약에 지금까지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이 조금 올라온다고 이익실하는 것보다는 더 버티시면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가져가는 게 어떨까 그 말씀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텀미의 마지막 의견을 보시면 최근에 올라가고 이유 중 하나가 약간의 추운 겨울이 오면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강했다는 추세하고 두 번째는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있다는 그 일을 삼았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제가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보여드렸는데 어제 딱 중심에 와 있었습니다. 51이었어요. 어제. 중립. 딱 중립이었는데 하루 만에 그리드에 대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드의 모습을 저희가 얼마 만에 보는 거냐면 언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언제 봤는지 솔직히 장이 좋아도 항상 극대 공포였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워낙 주변에 악재가 많다 보니까 안 좋았는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테이퍼링 얘기해봤자 이미 다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시류를 타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숨겨진 악재가 없다 보니까 많이 심리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60위까지 올라간 그런 모습인데 언제였습니까? 제 기억이 아마 봄에 나오고 처음 나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중립이나 그리드에 대한 모습은 나오겠지만 글쎄요. 공포에 대한 모습은 안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 지표를 보시는 분들은 검색해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CNN 머니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구글 창에다가 CNN 머니 치시면 딱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꼭 구글에 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면 돼요. 이게 좀 오늘 조금 조금 마음 아픈 기사가 나왔는데요. 실제 백신 기업들이 최근에 좀 주가가 안 좋은 상황인데 특히 노바백스가 지금 주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집니다. 이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백신을 먼저 제공하고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돈을 먼저 받고 제공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긴급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사전 구매가 잘 진행됐는데 생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산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나오고 있는 백신들이 뭔가 FDA 기준에 미달하는 그래요? 약간의 무슨 얘기냐면 백신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백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계약이 취소가 되거나 어떤 물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극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려 26%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단순하게 이게 생산에 대한 문제라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안 빠지는데 이미 이걸 계약을 취소하기 굉장히 쉬운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돈 못 받은 거거든요. 돈 돌려줘. 계약 끝내자. 이런 부분이 나올 거라는 어떤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이미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어서 혹시 백신 관련 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종목을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도 빠지고 오늘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오늘 아마 더 큰 하락이 좀 이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피하라고 조언드립니다. 참 이 제약회사들은 저희가 좀 기술적인 것까지 잘 모르잖아요. 갑자기 저런 변동수가 생기면 참 다시 올라가기 힘들어서 노바렉스라든지 특히 이제 모더나라든지 이렇게 백신이 없었으면 지금의 주가가 못 나온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백신에 대한 워낙 이슈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실제 지금 업종이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안 좋은 업종이 헬스케어 업종이었거든요. 규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약에 대한 경고문을 크게 붙여라. 이 약을 먹으면 심장질환이 생길 수 크게 붙여서 보이게 하라 하는 어떤 그런 규제가 나와면서 상당히 그걸 보게 되면 약을 먹으려고 했는데 활이 있지 않습니까 활을 딱 먹으려고 했더니 활을 먹으면 문제가 생긴 데가 딱 적혀있으면 당황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헬스케어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규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규제의 문제가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저는 저점에서 매수할만한 충분한 구간이 왔기 때문에 전체 헬스케어 업종은 관심을 가져보자. 개별 정부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 기사에서 가장 기분 좋게 본 기사가 바로 이건데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규제 문제를 이게 무슨 척도가 있나 봐요.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 라는 발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반대하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특히 알리바바의 쟁마가 유럽을 여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럽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럽을 갔다는 얘기가 속이 편하니까 그만큼 규제가 없어진다는 그런 좋은 내용 때문에 간 게 아닌가 하고 유럽과 뭔가 재유를 맺을 수 있는 건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은 오히려 지금 중국의 규제 문제가 약해지고 있고 이런 중국 규제의 어떤 집중적을 포화를 맡고 있는 기업들이 약간 살아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해보자는 의견이 우세해지고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위에 있는 게 MSCI 월드 세계 글로벌 인덱스입니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반면 중국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지금 현재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서 이게 악어이 벌어진 건데 언제까지 벌어지겠습니까? 조금 저점 매수를 하는 그런 해치펀드가 많아지다 보니까 다물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알리바바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시간 내에서 180자를 보고 있습니다. 많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제가 보면서 갑자기 우리 교수님이 생각났어요. 왜요? 우리 교수님이 이미 제가 들었죠. 알리바바를 이미 상당히 수만 줄을 얘기했다는 소문이 있어갖고 소량 있으시죠? 좀 있습니다. 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매도하시지 않을 거잖아요. 아직은 좀 더 들고 있으세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알리바바는 말이죠. 누가 봐도 실제 너무나 밸류에이션 좋잖아요. 그다음에 이 알리바바는 제가 봤을 때 200달러까지 갈 거고요. 실제 가장 가속화되는 주가 흐름은 200달러 넘어가면 가속화될 겁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아이비의 특성이 뭐냐면 바닥에서 어떤 의견을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어떤 딱 가격대가 와서 추세가 바뀌는 모습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투자금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을 너무 빨리 이익 실화하는 분들이 항상 후회합니다. 그래서 지켜보시다가 어떤 구간에 돌입하게 되면 그때 아마 제가 보기에 몇 군데에서 아이비 올릴 거기 때문에 그때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거거든요. 조금만 지켜보시고 아예 보지 마세요. 가격을 보지 마시고 저와 같이 약속하시죠. 우리 교수님은 출장 가지 않습니까 출장 갔다 온 다음에 같이 약속하시죠. 알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우리 이항모 교수님께도 축하드린다고 그렇게 하니 이모학령 교수 이모학령 교수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알리바바가 늘 얘기하지만 많이 보유한 정보 50이 내에서 상위에 있는데 물린 분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 시작한 거 맞습니까 교수님 네.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잘 출방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10월 20일이고요. 출발 상황을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까지 올라가면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미 5일 동안 올라갔기 때문에 좀 쉬어갈 상상은 없을 것 같은데 오늘도 3대 지수가 플러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S&P500이 0.15% 다우가 0.07% 나스닥이 0.15% 소폭이지만 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또 왜 올라갈까요? 오늘 장 끝나고 나오는 테슬라에다 실적의 기대감이 깔려있어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빅테크 기업가 실적이 워낙 좋아지다 한 그런 기대가 나오면서 주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맵을 좀 보겠습니다. 자 맵인데요. 맵을 딱 봤더니 하나가 좀 붉은색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보이는데 넷플릭스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이치방크에서 성장률 둔화에 대한 리포트가 나와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더욱이 또 원래 이 주가가 빠진 거는 오늘 잘 끝나고 나서 애프터 마켓 때 원래 플러스가 나다가 막판에 마이너스 전환되면서 약간 차익률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 중에서 눈에 띄는 거는 헬스케어 쪽 가운데 있는 쪽이 녹색이 많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많이 빠졌던 게 헬스케어 업종이었는데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상승을 좀 멈추고 있는 업종이 있는데 여기 있는 에너지가 교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거든요. 일단 약간 씌어가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빅테크 ms 올라가는 그런 모습 애플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페이스북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라이존이 간만에 시작이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존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한 강부압 정도 예상이 되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간단한 기업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 추세면 다음 주 좀 최고치 넘겠네요. 다음 주요. 다음 주? 네. 이번 주 좀 되나? 벌써 오늘 며칠이죠? 이번 주도 이번 주도 수 오늘 수요일이니까 가능이 있겠네요. 그래서 아마도 그냥 이번 주에 테슬라가 잘 나온다 그러면 다음 다음 달에 중요한 기업이 없거든요. 그럼 그 기대감만으로도 갈 수 있죠. 그러네요. 그런데 한번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경선해야 되니까 고액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실적을 잠깐 볼 건데 바이오젠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이오젠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원래 4.11 eps 예상했는데 4.77이 나와서 굉장히 eps가 잘 나온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주가는 2.2%가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바이오젠이 어떤 약이 유명한지 알치아미병 치료제 있지 않습니까 아두엘룸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거니까 주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노바백스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주가 많이 극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보기에 퀄리티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백신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있어갖고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니까 이거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을까 싶고요. 넘어갑니다. 유니바구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유니바구는 캠핑카를 뒤에 달고 다니는 그런 차인데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가족과 함께 여행하기 딱 좋지 않습니까 차가 많이 팔렸고 했는데 역시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56센트가 잘 나와서 2.5% 나오는 바람에 주가가 소폭 올라가고 있다. 2.4%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버라이존은 제가 늘 얘기했지만 버라이존 에이티엔티는 통신사의 강한 경쟁 뭐죠 경쟁 심화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오늘 실적이 잘 나오는 바람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전체 올해 전망치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1% 올라간다.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이게 어디입니까 최근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걸 한번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넷프리스는 아까 말씀해 드렸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특히 도이치뱅크의 안 좋은 의견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약 2% 빠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공주는요. 항공주는 델타 항공도 그렇고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만 적자 1.67 마이너스에서 1.02 마이너스까지 적자폭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올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상승은 얼마 못 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유가 상승이 많이 올라오면서 유가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유가 항공주는 유가 올라가게 되면 실적이 약간 훼손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매수라기보다는 관망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한번 쭉 점검을 해봤습니다. 요즘 저는 솔직히 우리 3프로 형님들한테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어떤 형님들입니까? 김모 프로님하고 이모 프로님부터 해서 왜냐하면 저희 글로벌 라이브는 채팅창도 아직은 굉장히 훈훈하거든요. 뭔지 아시잖아요. 네. 압니다. 분위기 좋잖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포트의 절반 이상이 당연히 국내 주식이니까 국내 계좌 딱 열었을 때는 저도 마음 찹찹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전반하고 우리 저녁반이 그리고 새벽반이 완전 분위기가 다 달라가지고 그런데 좀 가끔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요. 네. 어떤 분들이 지각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저는 지각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람 없이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왔더니 도로를 하나 막아놓고 도로 포장하다가 하니까 길이 밀렸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늦어갖고 식은땀 흘리고 하고 있는데 김 프로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천천히 와. 무슨 걱정이냐. 정말 너무 눈물 나면서 기사님 집으로 돌아가시죠. 할 뻔했다. 그렇지만 돌아가지 않고 왔습니다. 약간 7분 늦었는데 그런 거죠. 서로 도와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지각을 하면 제가 지각을 하면 진짜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다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약속드리고요. 아까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어떤 얘기였죠? 아까 혹시 잊어버리셨습니까? 지금 넷프리스에 대한 수많은 아이비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 간단히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직 기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영문으로만 있거든요. 오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문을 제가 띄워드릴 거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가 의견이 스프릿되고 있다. 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갈리고 있다는 건데 이게 스프릿되고 있다. 그만큼 의견이 분분하다는 건데 여러분들 왜 의견이 분분할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구독자가 더 확장성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넷프리스는 매출도 중요하고 EPS 중요합니다만 구독자에 대한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고 있는 건데 과연 구독자가 진짜 850만 명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게 궁금한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발표한 아이비들 의견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좀 내로는데요. 이겁니다. 시티는 중립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현금에 대한 소비가 너무 컨텐츠를 만드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은 얼마나 투입 안 했지 않습니까 200 한 10억 원 정도 투입했죠. 그런데 다른 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돈을 다 쓰고 있는 모습 아니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이익을 훼손시킬 만한 그런 구간에 와 있다는 게 시티의 의견이다 보니까 중립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내려보시면 뱅크어머니카는 바이 레이팅 좋은 의견이죠. 이건 오히려 680에서 750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100% 좋은 의견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크리스위스 역시 아웃퍼폰 레이팅 이것도 역시 매수 의견에 가깝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 넘어가면 됩니다. 이것도 어차피 가입자의 순중을 보고 있는 거고 실속 좋아질 거로 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바클레이지 역시 오버레이트 레이팅 매수 의견입니다. 똑같이 625에서 670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서 뭐 하나 남을 데 없는 그런 의견이니까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코엔드 역시 아웃퍼폰 레이팅입니다. 역시 목표 주가를 650에 100달러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니까 이것도 완벽한 의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이몬드 제입슨 중립 의견입니다. 중립 의견인데요. 똑같이 아까 본 것처럼 지금 거의 정점이 와 있다. 약간 슬로워해질 것 같다. 특히 성장률이 둔화될 것과 똑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중립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베어드 역시 아웃퍼폰 레이팅을 보여주면서 매수용에 가까운 의견을 보여줬고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애틀랄드 에코티 역시 오버레이트 매수용에 가까운 의견을 보여줬습니다. 다 미래를 좋게 보네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워낙 의견이 좋았고요. 좋았는데 좀 이따 보시겠지만 한 3, 4군데 정도가 중립 의견 정도 보여주고 있고 쭉 내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다 생략하고 마지막에 보시면 엄청 많죠. 리덤이 리덤이 언더퍼폼을 제시했어요. 이게 매독에 가까운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중립도 한 4건 되고 매독까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물론 압도적으로 매수는 많지만 실제 보위견이 많아지고 매독까지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성장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넷플레스의 모습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실적 발표가 된 다음에 오히려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좋게 보는 사람 한 사람이지만 월과 의견들은 상당히 엇갈렸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하고 약간 우려가 섞인 모습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좋게 봅니다. 구독자이기 때문에. 네. 구독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넷플레스가 아직까지는 그게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아니고 또 사실 돈을 벌어들이면 다 영화를 찍는데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오징어 게임 같은 영화 한 두 편 더 나온다고 그러면 앞으로 영화를 만드는데 돈을 많이 안 쓸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쓰고도 히트 쳤으니까. 그래서 이 넷플레스는 충분히 내가 돈을 좀 많이 남기려고 그러면 영화를 많이 안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조절이 가능한 그런 기업여서 저는 구태어 넷플레스에 대한 너무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저는 중립보다 조금 좋은 의견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주식을 팔지 마시고 조금 더 가져가게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넷플레스가 오늘 빠지고 있는데 저는 조만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 예상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이 훨씬 더 많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저녁때는 이렇게 훈훈한 소식들 계속 전할 수 있는 장시 분위기가 이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반함입니다. 오늘도 저희는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이렇게 항상 경청해 주신 분들 덕분에 그리고 우리 장본부장님 응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멀리서도 와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희가 힘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응원 많이 해주세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